안녕하세요 황재현입니다 자 일단 무니무니님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부로댕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직 10시가 아니 5시가 아직 안됐나 자 일단 수업 들으시면서 처음 이제 재원 클라스 수업을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 시간은 제가 정식적인 수업은 아니니까 서비스로 별도로 저랑 같이 이제 1년 동안 합격을 위해서 즐겁게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하고 고민이 있다라면 제가 고민도 들어줄 거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돼요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이 시간은 뭐 좀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자 일단 첫 수업은 제가 뭐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고 일단은 총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음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토지의 분류 이건 꼭 기억해놔야죠 토지의 분류 두 번째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부영계가 있죠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두 문제는 언제나 출제되는 거고 이제 한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 업에 대해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이번에 제가 문제는 좀 쉽게 출제한다고 생각하면서 표준산업 분류와 주택의 분류는 좀 뺐어요 물론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제가 출제할 거고 오늘 수업 시간을 좀 봐서 뒤에 마지막 쯤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남선님 반갑습니다 네 합격하셨다고? 네 합격하셨다고? 합격 축하드려요 네 합격하셨는데 여기 다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의 팬이신가 봐요 자 일단 문제 보죠 수업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바로 답변 드리거나 설명해 드릴 거고 편하게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이 44명 되고 평균 점수가 7문제 10문제 중에 7문제 잘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면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약집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1번의 문제를 보니까 답은 정답은 2번이었는데 4번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그리고 다른 오답들도 제법 한 3분씩 이렇게 체크를 하셨는데 한번 어떤 문제인지 보죠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1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의 법률적 측면에서 자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협의는 민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부동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준 부동산은 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등록하더라 원래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등기등록을 하는데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하니까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부동산으로 의제하겠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그래서 준 부동산이죠 그래서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거죠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라 협의의 부동산은 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광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되고 1번 틀렸고 2번에 준 부동산이라고 나왔네요 부동산은 아닌데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등록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전에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동산등 준 부동산이 나오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을 준 부동산이라고 한다 얘는 부동산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법률에서 광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준 부동산 나오면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을 말하고 얘는 부동산은 아닌데 법률에서 광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거고 3번에 딱 보면 정확히 이제 왜 틀렸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부동산이에요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예를 들면 아파트가 대표적이에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건물만 거래할 수 없어요 건물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같이 붙어서 언제나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돼요 중개활동이나 수요 공급이나 거래활동 같은 거 할 때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토지와 건물을 붙여져 있는 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 쓰는 말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복합개념의 부동산과는 이건 복합부동산이고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보겠다 이렇게 할 때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복합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은 복합부동산 네 번째 보니까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건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죠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죠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며 토지에 종속적인 것도 있고 토지에 속한 것도 있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없고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종속 정착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독립적인 것도 있다 토지와 별개로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독립 정착물이라 하죠 독립 정착물도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도 있고 독립 정착물도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이 답이고 자 5번에 복합 부동산은 하나의 건물에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 하나의 건물에 용도가 다양하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있는 복합 건물이 있어요 주상 복합 건물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얘는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용도는 이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용도가 한 건물에 있는 건 복합 건물이라 하지 복합 부동산이라 하지 않죠 아까 복합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 그래서 나머지 틀렸고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실수했다면 왜 실수했는지를 정확히 집어야 돼요 정확히 집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모의고사에서 보통 3번 문제가 1번 답보너스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정의해놔야 돼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은 복합 부동산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쓰죠 얘가 자꾸 꺼지는군요 자 보니까 우유나무 이렇게 길게 글을 쓰시면 제가 읽기가 좀 힘들어요 가능한 짧게 짧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강 듣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스로 진행 중인데요 스마트 학교론이 보기가 좋다 맞는 것 같다 대신 스마트 규제라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1, 2월 달에 스마트 학교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스마트 학교론은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결론만을 압축한 교제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결론을 보는 데는 굉장히 쉽게 볼 거예요 짧게 짧게 돼 있으니까 보기에는 좋겠지만 자칫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결론만 딱 내려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가능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요약집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요약집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짧게 짧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결론만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학교론 교제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마트 학교론만 이걸 믿고서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 응용된 지문들이 나올 때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스마트 학교론 1, 2월 달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나간 교제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기본서 대신에 이론서로 써야 될 건 요약집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요약집은 기출 지문을 정의화한 책이다 보니까 요약집을 자주 읽으면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고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문제를 잘 풀려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왔거나 일부 응용되었을 때 그 문제만 정확히 풀어내도 60점 이상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은 기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목표예요 기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니까 가능한 기출 문제집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요약집이 기출 문제집과 거의 거의 뭐 동일하게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으로 공부하시고 공부가 끝나고 짧은 시간대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내가 학교로 한번 정리하고 싶다 또는 이제 공부하다가 학교로 한번 좀 정리해볼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럴 때 스마트 학교로를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좀 스마트 학교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결론만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지문들을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재수하시는 나 어느 정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학교로는 잘했는데 민법이 좀 안 돼가지고 1차가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다거나 1차 합격인데 2차가 안 돼서 다시 1차를 공부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학교로는 정리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잘 잡혀져 있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스마트 학교로를 공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출력하려면 나중에 이제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포원장님께서 강의실도 대여해 주셨고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 양식 있죠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셔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니까 일단 김포중학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복합건물은 스마트 학교론 없고 유학집에 있어요 아마 스마트 학교론에도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유학집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스마트 학교론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지만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스마트 학교론에 내용을 좀 압축하다 보니까 다 넣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으로 오른 것으로 짝져진 건 자 부동산의 개념 자 대부분 다 답을 맞았는데 이건 좀 중요하죠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으로 봤을 때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다섯 개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출제자가 1번 문제를 보너스로 준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냈던 문제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제 생산 요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비재 거래되는 물건 상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다 라고 얘기하면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산 자본은 일단 뭐 개념의 차이는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재산이다 돈과 관련된 재산이다 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경제성 돈과 관련됐으니까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얘는 생산제는 공급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된 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얘기하면 경제활동을 얘기하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건 수요 공급과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재 상품 다섯 가지 외워놔야죠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 설명했었고 기술적 물리적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위치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저기 나무 옆에 땅이다 위치가 있죠 나무 옆에 산 아래 땅이 있다 위치가 눈에 보이는 거죠 위치 눈에 보여요 자 공간은 내가 집을 질려고 여기 넓은 대지 평야가 있대요 이거 토지인데 부동산인데 넓은 집을 질 넓은 공간이 있네라고 눈에 보여요 공간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인데 우리가 뭐 시골 내려갔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얘기하죠 보이는 게 나무나 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동산들이에요 부동산을 보이는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얘도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을 반드시 외워놓고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보면 자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는 건 자산 자본이니까 자 자본 자산 그 다음에 생산제 소비제 상품 생산요소 생산제 소비제 상품은 없네요 기역 리은 리을 비읍이 기역 리은 리을 비읍이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이렇게 리을 미음 시옷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 이렇게 나와야죠 맞아야 되는 문제였죠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경제적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보너스로 낼 때 많이 내는 문제니까 자 3번 문제 보죠 3번은 좀 제법 오답이 좀 많았어요 자 5번이 가장 많았고 1번도 답이 많이 체크했네요 자 2번 3번도 제법 많고 4번도 답이 많고 10명이나 제법 오답이 많은 문제니까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사실 보너스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봤을 때 자 법률적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법률적 경제적 경제적 개념과 그 다음에 기술적 또는 물리적 이렇게 개념을 볼 건데 자 법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법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과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서 다섯 개가 있었죠 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개념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유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출제자가 유형이란 말 썼다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묻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무형이다 유형이다 이런 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형태가 있다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니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나와야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중에 5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연이 나머지는 법률적 경제적 개념을 해당되는 거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얘 두 개는 경제적 개념이고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 얘는 광의 부동산이니까 얘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니까 이 두 개 두 개는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인 거죠 답은 5번 맞았어야 될 문제고 틀렸다면 다시 한 번 유형이라는 말에 좀 기억해놔야 돼요 형태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수업만 듣지 마시고 이건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질문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내가 또 뭐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 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다른 잡담 같은 걸 좀 안 하죠 별로 이유가 제가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제법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려고 제가 앉아있었는데 선생님이 물론 잠깐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좀 다른 데 좀 많이 빠져서 시간이 많이 지나갈 때 왠지 뭐 앉아있는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공부하려고 앉아있어서 기한 시간을 내서 어렵게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이 시간을 좀 다른 얘기 잡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뺏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일단은 목표가 합격을 위한 거니까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자라는 마음이고 물론 이제 졸려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공부는 때가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 성인이고 우리 다 성인이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4번 문제 보죠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거의 답을 맞췄고 일부 좀 틀렸는데 자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됐다라는 건 자 토지 정착물 중에 독립된 거 독립 정착물을 찾으라는 거죠 독립 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정착물의 소유권이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걸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걸 독립 정착물 자 종속 정착물도 있는데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다른 주인이 없고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갖는 거 이런 걸 종속 정착물 토지 소유권에 종속됐다 포함되는 건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 정착물 네 가지 외워야죠 건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네 가지 외워야죠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목 보존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얘는 등기부가 있고 얘도 등기됐으니까 등기부가 있고 얘는 명인 방법 이름을 밝힌 거예요 이름 밝힌 사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경작작과예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경작자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소유권을 갖는다 남의 땅이라도 할머니가 경작하고 있다면 할머니 거예요 경작물은 재배되고 있는 거 자 9권은 여기에 4개를 뺀 나머지는 다 종속정착물로 보면 돼요 정착물 중에서 9권은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종속정착물 3번이 틀렸고 3번이 틀렸고 자 문제 5번 보죠 자 이 시간은 저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수업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저도 미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5번 보죠 부동산 정착물 정착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원래 이제 정착물은 어 원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인데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되어서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걸 이걸 정착물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정착물이 되려면 어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잘 나오고 있대요 제 화면에 화면이 안 나와서 자 부동산 정착물 어 아까 움직이는 동산인데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되어서 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걸 정착물이라 그래요 법률에서 협의의 부동산도 토지 정착물 광의 부동산도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될 때 단단히 오랫동안 이유있게 용도에 맞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쉽게 떼어내지 못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부착되었을 때 오랫동안 붙여져 있을 목적으로 부착할 때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이유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유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문제는 풀릴 건데 한번 보죠 자 설명 좀 틀린 거 임차인이 건물에 장착한 물건 임차인이 부착했다면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요 맞는 질문이죠 임대인이 부착하면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 부착되었대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부착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있게 부착했으니까 정착물 맞고 자 3번 중요하죠 분리하거나 제거시에 분리하거나 제거시에 떼어냈을 때 건물의 기능이나 효능에 손상이 없대요 떼어냈는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면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이나 물리적, 효용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거나 제거했을 때 손상이 없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착물로 취급한다가 아니라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착물이 되어서 부동산으로 간주되려면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손상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이나 효용적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이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정착물은 물리적으로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니까 5번에 보니까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죠? 나머지는 다 오랫동안 단단히 이유있게 부착되어진다 라는 얘기니까 정착물로 보는데 3번에서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야 정착물로 본다 이거 주의해야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5번 보면 3번은 맞지만 나머지 이렇게 틀렸을 때 틀리신 분들은 정확히 다음에는 안 틀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 오랫동안 단단히 부착되면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심심해요 댓글 좀 남겨주셔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자 6번 보죠 토지의 분류 자 중요하죠 일단은 총론에서 반드시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토지의 분류는 잘 정리해야 되고 그래도 제가 항상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많이 좀 틀렸어요 자 획지도 틀렸고 후보지도 틀렸고 필지 빈지도 틀린 분이 많네요 특히 빈지 틀린 사람이 많은데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정한 용도로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중요한 건 바닥 토지라고 나왔어요 바닥 토지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 용화다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하천이나 도로는 건물 지을 수 없죠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바닥에 있는 토지는 다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얘기해요 부지 부지 이 대지는 택지와 같은 말인데 택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이걸 건축법에서 공법에서 이걸 대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은 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모든 토지의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하고 이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이 택지를 공법에서 대지라고 얘기하고 자 택지라고 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택지 중에서 여기를 지목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택과 상가만 지을 수 있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만을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개념은 부지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택지 대지 그 다음에 택지 대지 중에서 주택과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우리 지적법에서 지목 28개의 지목이 있었죠 이 지목이 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2번 획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 획지 맞고 자 후보지는 우리가 후간이네 이렇게 배웠어요 후간이네 암기 코드가 후간이네 이렇게 후보지는 용도적 상호 가네 이렇게 나오고 이행지는 용도적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학계론에서 용도적을 분류할 때는 감정평가상 분류를 따라요 그래서 학계론에서 용도 지역 나오면 다른 건 절대로 용도적이라 하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용도적이라 그래요 택지 농지 임지 이 세 가지만을 용도적이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건 뭐냐면 후보지는 용도적 상호 간에 전환 진행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 맞죠 용도적 상호 간에 용도 지역을 택지 농지 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학계론에서 용도 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택지 농지 임지 자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등기할 때 등기 등록 단위는 필지 별로 등기 등록해요 그러니까 자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맞죠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 등록 단위다 맞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면적 단위라고 나오면 안 돼요 면적 단위는 면적을 얘기하는 단위니까 지금은 제곱미터를 쓰고 예전에는 평을 쓴 거죠 토지에 분류하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면적 단위라고 나오면 틀려요 똑같은 단위 단위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필지 나오면 등기 단위다 또는 등록 단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 단위다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빈지는 바닷가를 얘기하는데 해변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물이 이만큼 들어오는 해안선이고 지적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해안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적공부 지적공부 이 공부는 스터디 아니고 공적 장부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분화 지적도 여기서부터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등기부가 없네요 땅 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휴가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이 근처에다가 가건물 짓고 장사하면 조개구입집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활용실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많지만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활용실익은 많이 있대요 돈은 벌 수 있으나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라고 나왔죠 맞는 얘기죠 빈지 이것과 반대로 법적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경사가 매우 많은 토지를 법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지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토지 분류는 중요하니까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갑자기 댓글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 핸드폰이 뭔가 이게 좀 반응이 느린 건지 한번 보죠 이 영상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김포 중앙원장님께서 다시 올려주실 거예요 이 권하는 김포 중앙원장님이 가지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셨고 미모 담당 아 미모 미모 전 상남자예요 상남자 스타일로 좀 바꿔주세요 멋있다고 자 그리고 수업 잘하셔서 잘 듣고 있다 감사합니다 거제에서 눈팅하는 거제도 거제도 제가 아직 거제도를 한 번도 못 가봤네요 거제도에 제가 이제 볼 치는 걸 좋아해요 골프를 좋아하는데 거제도에 엄청 유명한 골프장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경기관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골프 치고 싶긴 한데 바람 많이 부는 곳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거제에 사시는 분 기말고사 질문해도 될까요? 아 질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먼저 좀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설명할 때 아니면 기말고사 문제 자체보다는 내가 공부할 때 이 부분 잘 몰라겠다 어렵다 그러면 질문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따로 답변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수업하는 거니까 자 이해 잘 되고 있고 마스크 안 여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횡하고 빈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있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자체도 좀 호흡하기 어려운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숨도 차고 산소가 좀 부족하니까 머리도 많이 아프고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강의하신 선생님들께 조금 이제 그런 마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즘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마 선생님들도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힘든 시기니까 잘 견뎌내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즐겁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멋지다 감사합니다 거제도 한번 가겠습니다 연락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트 300개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고 혹시 메가랜드 인강생이시라면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후기도 남겨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뭐 사실 먹고 사는데 이 업을 택하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일이고 저도 이제 경쟁사에 있다 보니까 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여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죠 문제 7번 토지 분류인데 이거 뭐 많이 맞았지만 일부 몇 분이 이렇게 좀 틀렸네요 자 한번 보죠 자 낮이란 낮이는 깨끗한 토지예요 깨끗한 토지니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토지 토지 분류에서 가장 좋은 토지 비싼 토지예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왜 바로 이용할 수 있냐 건물 및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법상의 제한은 민법상의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권 지상권 또는 저당권 이런 제한이 없고 이 낮이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우리 시험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학기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지문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이렇게 나와야 이게 옳은 지문인 거예요 공법상의 제한이 받지 않는 거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 다 틀린 거예요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낮이는 사법상의 제한만 없는 거예요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받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원래 이제 등기부가 있었는데 어찌 됐거나 물에 침식되었다 집안이 절토되었다 무너졌다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수면 밑으로 잠겼다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게 물이 나오든 하천 밑으로 가라앉았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든 강에 잠겼든지 간에 물에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예요 이 포락지의 단어 뜻은 포구에 떨어진 토지예요 포구에 떨어진 낙자를 쓰니까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고 배가 드나드는 물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을 용어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이 내용 전체를 막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용어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용어를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용어의 뜻을 풀이하면서 내 어떤 정의와 어떤 개념을 용어에다가 집어넣어서 용어를 딱 보자마자 어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쭉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공부해요 이게 오래 기억났고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용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제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역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왜 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 단어에 어떤 내용과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이 단어만 딱 보면 이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원리나 개념들이 하나가 쑥 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뜻을 좀 해석하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돼요 자 3번에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 소자가 한자가 원래 바탕 소예요 원래 바탕의 소다 그러니까 원래 토지다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자예요 소 이렇게 자 4번에 보니까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로와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와 접하지 못한 이유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건축법에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지도 토지 가격이 낮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낮에 비해 가격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나와야죠 자 낮이나 아까 땅을 사면 바로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건부지는 이 건부지 토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를 여만큼을 건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부지를 사면 이 건물까지 산 게 아니에요 땅만 산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은 독립정착물이니까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별도의 주인 소유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만 샀지 건물을 산 건 아니에요 그럼 땅만 산 사람은 이 사람도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권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걸 가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땅을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가장 좋은 토지에 최유효 이용을 할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부지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낮다 건부지의 가격이 낮아졌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가 감가가 됐다 이렇게 건부감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지는 낮이에 비해 가격이 낮다라고 나와야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거에 인해서 최유효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같은 거나 보상지역 또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건부지의 땅값이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개발 제한구역이나 또는 보상지역은 건부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예외적인 현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건부지가 낮은 건부감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지금 수업은 편하게 제가 이제 서비스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좀 재미있게 하겠다 아니면 또 좀 수업 따라가는데 어렵거나 문제를 더 풀고 싶은 사람도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뭐 제가 딱히 뭐 이렇게 구애받고 막 수업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편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만 좀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동영상에서 이렇게 좀 스킵하시면서 건너뛰면서 제가 잡소리가 있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까지 막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8번 문제 보죠 자 1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거 토지의 분류와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연계는 정확히 완벽히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현상이 딱 하나 이것만 관련되어 있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 부부 연계와 관련되어 있지만 가장 근접한 성질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막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수업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 이제 3, 4월달 듣고 5, 6월달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 이건 당연히 이렇게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7, 8월 이후에 이제 부동성과 관련된 현상 부중성과 관련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암기하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다 외우려고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 뭐 그래도 많이 맞았는데 한 8번 보죠 자 지금 뭐 시험 답안 제출한 사람이 많진 않아서 이 통계자료가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오답을 찾는 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 제가 좀 확인했으니까 좀 더 신경 쓰시고 공부하시고 어 문제를 풀은다면 문제 푸는 게 중요하죠 내용을 이해했는데 내가 합격을 내면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문제로 나오면 잘 모르겠다 알긴 하겠는데 선생님 수업을 알아듣긴 하겠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분명히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좋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틀린 걸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더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것만큼 오답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겠다라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문제 푼 다음에 왜 틀렸을까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밴드에 하루에 두 문제씩 올려드리는데 그냥 답만 딱 찾고 맞았네 틀렸네 기분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틀렸을 때 아래쪽쪽 내려보면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왜 틀렸다를 적어도 1분 이상은 좀 고민해보고 머릿속에 좀 각인시키는 시간을 좀 가지고 넘어가야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그때 아 그때 이거 맞아 그랬지 라고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좀 새겨두는 시간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8번 문제 보죠 부중성 자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죠 비생산성 토지는 눈에 보이는 토지양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4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자 얘들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뭐든지 다 예외가 없어요 얘는 부동성이고 얘는 부중성인데 움직이는 토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토지 없고 영속성 없어지는 토지가 없어요 개별성 같은 토지가 없어요 다 개별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얘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과 관련돼 있어요 물리적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 성질이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자연적 특성 말고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변할 수 있는 성질들도 생겨났다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 하는데 여기에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얘들은 뭐냐면 변할 수가 있어요 이때 변할 수 있는 건 물리적 성질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경제적 성질이나 경제적 성질이나 또는 용도적 성질은 변할 수가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큰 틀이었어요 한번 내용을 보죠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의 양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 맞죠 부중성에 대한 해석이고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만들 수 없으니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한정이 있다라는 거고 소유욕 독점 소유욕 소유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되었다 보니까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당일 생기는 거예요 희소할수록 사람은 더 갖고 싶은 생각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3번에 부중성에 기인한 특정의 토지의 희소성은 토지가 부중성으로 인해서 만들지 못하니까 희소하고 희소하면 서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수요자들끼리 살려고 경쟁을 할 거예요 경쟁을 할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서로 살려고 하면 지가가 높아질 거다 그럼 땅값이 높아지면 토지를 넓게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토지를 좁게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토지를 좁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막 집어넣어서 건물을 높게 또는 깊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에 집약적 이용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제하죠 자 4번에 보니까 부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에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이 아니라 여기는 물리적 공급이 증가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리적 공급 또는 절대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이나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좀 답이 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5번에 보니까 매립이나 산지개관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자 이건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린 거지 없는 토지를 만든 건 아니에요 매립이나 산지개관은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원래 땅이 있었는데 나무가 있거나 물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게 용도 사용 방법을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린 건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얘는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의 예라고 보는 거예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의 예예요 왜 그러냐 왜 가능하냐 토지는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했던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중성의 예외로 볼 수 없다 맞는 거죠 부중성의 예외는 없어요 이건 부중성의 예외로 부중성의 예외라는 건 만들 수 없는데 예외다 그럼 만들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다 토지를 순수한 토지양을 만들 수 없는 거의 예외니까 만들 수 있었던 예외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부중성의 예외는 없어요 부부연계의 예외는 없다 그래서 얘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경제적 공급의 예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지문이고 틀린 건 4번이었어요 보니까 8번에 4번 많이 찍었지만 1번, 2번, 5번 틀리신 분은 왜 틀렸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하시고 9번 보죠 많이 맞았어요 이거 보너스 문제니까 1부 한 분 2분 한 분 이렇게 찍었는데 그냥 찍었나 저도 그냥 찍으니까 3문제 맞더라고요 생각 없이 느낌 온 대로 어려워요 부부연계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고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 연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암기하기 수월할 거니까 부부연계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이게 좀 역효과로 오히려 꼬이거나 계속 어렵기만 느껴져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얘는 얘다 물론 개념 단어 뜻은 알아야 돼요 분명히 단어 뜻을 알고 접근해야 되고 아 잡격하신 분은 축하드리고 자 무슨 4번 임대료 규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따가 한 번 제가 자세히 한 번 읽어보고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9번 보죠 자 보니까 어떤 현상과 관련된 거냐라고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확실히 나왔죠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제시킨다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소모가 안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간다 이걸 영속성이죠 영속성 자 영속성에 의해서 자 중요하죠 자본이득과 그 다음에 소득이득을 발생시킨다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자본이득은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학교론에서 학교론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 임대료 수입과 그 다음에 가치 상승분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 가치 상승분을 자본이득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얘는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수업 중에 설명해 줬지만 가치라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가치라는 것이 쓸모있는 정도인데 이 쓸모있는 정도는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돈 벌 것이 중요해요 미래에 돈 벌어야 현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돈 벌 게 보장되어야만 이걸 땡겨온 가치 현재의 쓸모있는 정도가 평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가 샀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다 5억 주고 샀는데 8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 이 동안에 내가 팔기 전까지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벌 수 있겠죠 임대료 수입이 보장되는 건 가지고 있는 무한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속성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8억으로 팔 수 있었던 건 8억이라는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건 판 다음에 토지가 없어지면 8억이라는 가치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판 다음에도 토지는 영원히 계속 가요 그래서 미래에 돈을 벌 거라는 게 보장돼요 미래에 수익이 보장되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수익이 보장되니까 이 시점에서의 쓸모있는 정도가 8억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살 때와 나중 팔 때의 가치의 차이만큼의 3억이라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걸 학문에서 자본 이득이라 하고 가치가 올라간 거죠 가치 상승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득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판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아서 장래의 수익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장래의 수익을 이 시점으로 땡겨왔을 때 얼마의 가치가 인정되느냐 8억이라는 가치가 인정되더라 그래서 이 차이만큼의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더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라는 걸 형성하게 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지문은 영속성과 관련된 거죠 자 10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제 10문제씩 낼 때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낼 건데 자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뭐 오답은 좀 많이 있네요 그럼 뭐 이건 정확히 몇 개다라고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유형이고 이런 문제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보기가 6개가 나왔는데 몇 개냐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딱 읽어봤는데 한 2개가 몰라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이걸 계속 읽어보면서 고민하면 안 돼요 읽다가 이거 찍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갔는데 왠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읽어봐요 찍었는데 또 다음 보다 보니까 왠지 이게 자꾸 걸려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딱 풀었을 때 잘 모르겠다 모르는 지문이 하나하나 두 개라도 있다 하나라도 있어도 답은 못 찾으니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좀 고민해보겠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찍어야 돼요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찍는 게 좋은 거지 이런 문제까지 무조건 맞추겠다고 해서 시간을 뺏기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을 뺏겨도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 합격하는데 유리한 거니까 이렇게 몇 개냐라는 나오는 유형은 한 번 읽어보고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면 답을 찍고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 이거 절대 좋지 않아요 합격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일단 모르겠다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요 미련 갖지 마요 이건 합격과는 관련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말고사 김포 중앙의 수강생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 아 메가랜드도 기말고사를 보긴 했네요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제가 보기에는 90점 맞았다 50점 맞았다 30점 맞았다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제가 수위 높아서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실력차는 합격하는 나중에 시험 볼 때의 실력과는 별개예요 사실 지금 30점도 나중에 시험 볼 때 70점 80점 맞을 수 있고 지금 90점 맞은 사람이 학교 시험 볼 때 90점 맞을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평상시 모의고사나 점수 높은 분도 60점 못 맞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는 그냥 느낌상 그렇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스스로의 평가 점수로만 활용하시고 너무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공부했는데 틀렸다 공부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전혀 개의치하지 않아도 된대요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배울 때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배웠는데 틀렸다라면 왜 틀렸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 안 해서 틀린 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공부했는데 틀렸다라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오답 정리를 하고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해서 그 시험장 때 문제를 찍었던 느낌을 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좀 많이 하는 공부 방법이긴 한데 문제를 모이고서 딱 풀었을 때 딱 답을 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틀렸어요 이거 실수네 다음에 맞을 수 있는데 아우 내 실수했어 이거 다음에 맞을 거야 그냥 넘어가면 똑같은 수술 분명히 반복해요 그래서 가능한 틀렸을 때 내가 시험장에서 왜 그때 그때 몇 번에 몇 번 풀 때 무슨 생각을 했었고 왜 이걸 찍었지? 어떤 느낌이 났었지? 이 단어 하나가 왠지 이걸 찍게 만들었네 아 이건 실수 속임수였네 이런 느낌을 가능한 많이 좀 찾아내서 그때 다음에 절대로 이런 실수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때 이걸 잘못 생각했네 이건 정확히 잘못된 거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해요 뭐 말이 길었지만 어찌 됐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건 정확히 점검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문제 푸는 거에 중요하다 이거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고 10번 문제 보죠 자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 지역마다 지역적으로 특화라는 건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지역화라고 하고 국지화라고 하죠 지역마다 다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은 무조건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자 부동성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든다라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토지에 수요자가 많고 토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어떤 지역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토지가 남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남는 토지를 이쪽에 넘겨줘야 다 수요 공급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건데 이 토지를 남는 토지를 보자란 토지 쪽으로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서울 지역은 토지가 부족하고 지방은 토지가 남는 현상이에요 서울과 지방의 수요 공급의 정도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지역화, 국지화, 지역마다 다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옮길 수 있었으면 토지가 다 균등하게 필요한 곳에 왔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다 수요 공급이 비슷하게 나타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니은에 부중성으로 부동산 거래를 권리의 가치로 이루어진다 거래를 권리의 가치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동산은 거래할 때 물건을 건네주면서 돈을 받아요 거래의 확실한 방법은 물건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건네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서 돈 받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땅은 그대로 있고 소유권만 즉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만 이름만 변경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거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로 거래가 일어난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건을 건네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나와야죠 개별성 같은 게 없다 다 개별적이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시켜가 아니라 적용시키지 않아 라고 속임수를 썼어요 개별성은 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가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그런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배제시키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제가 속임수를 쓴 거고 잘 봤어야 돼요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게 한다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고 얘가 적용시키지 않게 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리을에 개별성은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시키고가 아니라 표준화를 어렵게 하며 즉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표준화라 그래요 그런데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가 어렵다 여기에 비표준화시키고 또는 표준화를 어렵게 하며 이렇게 나와야 돼요 표준화가 아니라 여기에 비표준화 이렇게 나와야 되고 표준화가 어려우면 조직화도 어렵겠죠 조직화가 용이하다가 아니라 조직화도 어렵다 비조직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개별성은 비표준화 비조직화 표준화를 어렵게 한다 조직화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리을도 틀렸네요 자 미음 보죠 부중성으로 수급이 불균형하여 만들 수 없으니까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여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에요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이 어렵다 만들 수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균형을 잡아야 균형가격 형성이 어려운데 균형 잡기가 어려우니까 균형가격 형성도 어렵다 맞는 질문이죠 부중성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 공급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비읍에 토지의 공개념과 토지의 최유효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자 공개념은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한다 공공의 복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돈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 지역에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땅을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했을 텐데 만들지 못하는 땅을 다 개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야 토지에는 공공의 이익 즉 공공 복리 다수의 이익을 위한 개념이 우선되니까 개인 권리를 제한하면서 야 니들 어쩔 수 없이 나라에게 강제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겠다 나라에게 다 팔아라 보상금은 좀 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싶지 않아도 정부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부가 하는 얘기가 토지는 공개념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념이 있다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텐데 만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발표하면 정부에게 땅을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 자 이건 만들 수 없으니까 라고 나와야 돼요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최유요이용 근거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 토지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귀한 땅인 만큼 토지의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없이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부증성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줬는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었던 것처럼 아 그래서 그러겠네 라고 이제 알아듣고 이걸 머릿속에 좀 새겨놔야 돼요 이때 새겨놓는다는 건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건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다는 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꾸 질문 던졌을 때 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이게 좀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나중에 때가 될 때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니까 이해하는 고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답 맞은 사람이 이번 두 명밖에 아니 몇 명 없네요 다시 한번 제가 설마 자 맞았고 얘는 틀렸고 부동성 얘도 틀렸고 적용시키지 않아서 개별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틀렸고 부중성은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영속성이 아니라 얘는 부중성 오른 건 두 개네요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이 틀렸다니 3번이 답이 된 건 아무래도 3번이 답으로 찍은 건 얘를 좀 못 봤다거나 얘를 못 봤다 이렇게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걸 못 봤다거나 얘를 적용시키지 않아 나와야 되는데 적용시켜서 그냥 지나쳤다거나 이런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 체크해놓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 보기에 몇 개 똑같이 나오면 이건 풀만한 문제인데 몇 개 나오니까 하나라도 올리면 틀리는 거죠 한번 읽어봤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해야 되는 문제고 완전 속았어요 그렇죠 속일 의도로 내긴 했어요 자신감 추락 그럴 필요 없어요 점수 안 맞... 아까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건 당연해요 점수가 안 나오면 남들 막 9개 맞았는데 나는 막 3개밖에 못 맞았다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직은 중요한 단계가 아니에요 틀린 것들을 왜 틀렸느냐 고민하고 다음에는 안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다음에 나올 때 이 정도 문제만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러면 총론에서 두 문제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을 거니까 노력하시면 충분히 돼요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중요한 건 자신감이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해요 제가 열심히 또 노력할 거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어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어찌 됐거나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3월 달에 이렇게 매주 한 시간 정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시간은 편한 시간이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질문이나 내가 학습 조언 같은 게 필요하다라면 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가능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말고사 문제 5번에서 5번에선가 아까 토지 아니 주택정책에서 2번이네요 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자 임대료 규제정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김포중앙에서 봤던 기말고사 문제인데 자 임대료 규제정책을 단기적으로 시행하면 규제 임대료와 암거래 가격이라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지문은 단기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자 보죠 임대료 규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낮게 규제하는 거죠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해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자 이렇게 임대료 규제 정책을 볼 때는 단기적으로 짧게 실시할 때와 장기적으로 실시할 때의 차이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단기에는 거의 공급량이 변하기가 어려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우리가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계는 공급이 일단 비탄력적이다 중요한 내용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요 자 임대료 규제는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낮게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해요 근데 단계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이래요 이때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량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다 많이 변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게 됐다 양이 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탄력성은 양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됐다만 제시해 주는 건데 자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공급자 입장은 임대료를 싸게 규제하니까 싸게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럼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단계는 공급이 줄어들지 못해요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얘는 공급이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다 얘는 공급이 변할 수가 있죠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변할 수가 있게 됐는데 낮게 규제하니까 공급자가 손해니까 줄이고 싶은데 언제 변할 수 있냐면 장기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해져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부작용은 임대인은 이제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거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운영해봤자 돈이 안 남으니까 용도를 따는 걸로 바꾸려고 할 거고 임대주택 용도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기존 임차에는 이사를 갈 일이 있더라도 나가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동이 저하될 거고 그러면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교통이 혼잡해질 거예요 법정임대료가 정부가 규제를 했지만 이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뒷돈 거래가 일어나겠네요 암 거래 가격으로 거래를 오히려 시장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임대주택을 찾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규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였어요 언제나 싸게 규제하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보다 얘도 언제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많아요 이걸 초과수요 초과수요라 그래요 그런데 얘는 공급이 거의 일정하니까 수요가 조금 많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시장에 그런데 공급이 감소되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이 차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초과수요가 커졌다 증가했다 이 말은 임대주택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질문하셨던 분 잔을 보면 단기적으로 시행하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기적이라는 게 틀렸네요 세심하게 공부해야죠 일단 출제자는 대충 공부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금방 속여넘아 가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찍는 거나 대충 공부하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정확하고 세심하게 공부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고 세심하게 공부하려면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 단어들이 응용되어 질문에 출제되었을 때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거지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없이 암기만 하려면 다 개별적으로 이거 나오면 이거 이거 나오면 이거 이렇게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고 가능한 학교론 공부할 때는 전체를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암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시험 문제의 지문들을 봤을 때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7개 아 잘하셨어요 100점은 100점은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 6개 7개 맞으면 충분히 잘한 거니까 틀린 것들만 잘 분석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점검하시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다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수트핏이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원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하게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더 선별해서 첫 수업이다 보니까 쉬운 문제 한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좀 쉬운 문제 위주로 냈고 무조건 꼼꼼하게 제가 문제를 다 세심하게 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 일단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3월 달에는 이제 제 밴드에서 이렇게 재원 클라스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는 메가랜드에서 평가단이라고 해서 매주 10문제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평가단은 메가랜드에서 이제 공수적으로 나가는 온라인 수업이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뭐 별다른 얘기는 좀 못하고 수업 문제만 열심히 풀어드릴 건데 제가 차츰 이제 상황을 봐서 메가랜드의 평가단 문제로 대체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 가끔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서 제 밴드에 또 활용을 할지 이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매주 10문제씩은 문제가 제출될 거고 제시될 거고 해설 강의도 올라갈 거예요 밴드에 그러니까 3월 달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적응을 할 거고 4월 달부터 메가랜드에서 촬영한 영상과 문제를 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 만약에 메가랜드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 지금 아마 평가단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일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감옥 전 감옥에 매주 10문제씩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평가단에 가입하셔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메가랜드의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김포중학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